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렌지 카라멜의 분이었습니다 한 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렌지 카라멜의 분이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심장드릴 거라고 해서 네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렌지 카라멜입니다 저희가 아까 유니세스 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저희 하나 다녀오면 됐나요? 오 년차요? 오 년차요? 네 조금씩이나서 해서 못심해요 시대르십시 다 오 년차 오렌지 카라멜은 정말 에버 정트카드 컨셉으로 하는대요 오늘 섬메한 의정도 가나요 오늘은 좀득이라고 써있죠 네네 제가 너무 궁금했는데 이런 의지에 진짜 멋진 학위대음식 다가오는 NIH, 자C 토요를 준비하고 있어요, 빈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 보기에 생각이 안나는 데BМ이라, 안해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깜짝 놀라게 할만한 콘셉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레인아씨가 그냥 무대시라 한 여름밤에 풀로 나나씨랑 이니씨 질투하지 않고 왜 너만 남들고 했냐 그래서요, 오늘은 한 번 더 친구들은 오늘 저보다 더 좋아야 돼요 너무 예쁘다니까 너무 예쁘다고 너무 섹스하는 것 같은데 우리 뭐 하시는 거 싫어? 하하하하 자, 아무튼! 한 번 더 소개해! 어떤 노래? 네, 일단 노래는 자! 뮤직 시작!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조국 옳지 conoc